아, 다행이다. 아, 다행이다. 죄송해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나도 걸포인데? 저는 기립보예요. 아, 걸포포였어요. 무섭다. 죄송합니다. 아니에요. 걸포님 어디 갈까요? 안전한데 가죠, 안전한데? 네. 이거 주세요. 여기 둘이 같이 가요.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내려요? 이거 유튜브에서 낙하산 팁 쳐보면 나오거든요? 조금 멀리서 내려서 약간 바닥을 봤다가 하늘을 봤다가 바닥을 봤다가 하늘을 봤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. 그게 돼요? 그거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. 저 유튜브 보고 배워놓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내 방송 와서 보러 갈까요? 근데 낙하산 내리는 거는 배워놓는 게 좋아요. 이것 때문에 많이 죽어서 그러니까 특히 산옥은 일곱 칸 정도 멀리 내려가지고 수직을 꽂다가 수평을 가다가 수직을 꽂다가 이렇게 조금 조절해야 돼서 옛날에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냥 수직으로 내려가면 더 빨리 내려간다. 그쵸. 근데 바뀌어버렸어. 그쵸. 배우분이 난데없이 뽀아를 외치면 1만원. 다행힛을 든 걸 뽀라고 했죠? 네, 걸 뽀라예요. 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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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요? 다음에 오겠습니다. 들어갑시다. 배우분이 다음 회에 하자. 상대가 고수해야지 배우분이 즐길 때는 재밌는데 같이 배우분이면 멸망이야. 나도 나도 많이 해봤는데 배틀그라운드 몇 시간 했어요? 아까 보니까 200시간 했던데? 오 많이 하셨네 저 한 150시간 된 거 같은데 근데 이게 많이 해서 실력이 느는 사람이 있고 해도 안 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느는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전 보통이 아니라서? 근데 유튜브 방송 같은 거 보면서 공부하니깐 잘해지던데 왜요? 방송 안 봐야? 이거 한 번씩 보긴 보는데 갖고 사람 있다 잡으러 가자 아 이거 벌어 피는데? 서울도 벌어 피는데? 나랑 무머지 짐 기절 다 잡았다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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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에서 쏜다 멀리서 쏜다 멀리서 쏜다 여기 엎드려 도망간다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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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유튜브 방송 누구 거 봐요? 방송을 그냥 본다기보다는 그냥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거 그냥 아무거나 다 봐요 딱히 보시는 분은 없어요? 네 즐겨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잘하는 여자분 아는 사람인데 소개시켜 드릴까요? 알려 드릴까? 누구? 여자분이요? 네 여잔데 좀 잘 쏴요 총 누구예요? 구경이나 가볼게요 이거 이따가 나중에? 네 걸포라고 치면 나와요 걸포로요? 네 아이디는 걸포로인데 조금 잘하시더라고요 그거 팬이라서 아이디 이렇게 만들었어요 님이 그분 아니요 혹시? 아니 아니에요 저가 좋아하는 여자분이에요 팬이에요 팬 근데 방송할 거 같은데? 아이 안 그래요 뭐 어떡해요 힘들어서 말투가 딱 방송하는 그런 말투 같은데 갑시다 자기장이 오네요 바로 앞에 있다 이거 잡아야겠다 보인다 245 나무 근데 얘도 기절인데 오 쏜다 쏜다 조심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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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돼 야 애가 못 먹겠다 집에서 쏴요 도망쳐 왜 이래 잘해요 도망쳐 그 걸포로님 방송 보면 이렇게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님 약 없어요? 약 줄까요? 약 너무 많아요 약 먹어 일로와 쏜다 175 기절 와 돌 기절에 돌에 있다 가야 이거 가야돼 자기장이 더 무서워 쟤 살리는 동안 도망칩시 튀어 튀 튀 튀 우리는 저기까지 쭉 갈게요 저기 안에까지 와요 계속 쭉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어중간에 있으면 쌈싸먹힐 것 같거든요 아니 아는 것 같아 근데 게임 중이라 끝나고 쳐봐야지 하는 것 같은데 오 오 오 나이스 오 이거 한 발 때려주셔가지고 잡았다 땡큐 땡큐 건물이 좀 불안하긴 한데 오 여기 있다 나이스 오 수류탄 나이스 오 오 오 오 거기서 움직여야돼 아 쟤 화면 계속 뽑아버렸다 어 거기에 수류탄 또 날아올수도 있어 어떻게 잡지 이호 나가야 될 건데 아 여긴 그건데? 계열치인데? 일로와 일로 열두명 할 수 있다 아 다행이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먹혔을까요? 방금 이쪽에서 총소리 났어요 건물에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앞에 있다 340 2명 어디있어? 어? 조심 나무 나무 나무에 있어요 왼쪽 나무 왼쪽 나무 뒤 돈다 제쪽에 제 앞에 있어요 발 앞에 발 앞에 발 앞에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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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와 이걸 잡아주셨네 나이스 고마워요 심장 떨려 나 이런거 제일 싫어하는거 너무 잘하셨다 내 심장 너무 많이 떨려 귀여우셔라 이제 님한테 맡길게요 저 손 떨려서 못하겠어요 아니요 같이 해야죠 진짜 손 떨리는데요 자기장 가깝다 어허 이거 어떻게 하냐 쟤네끼리 싸운다 이제 좀 걸어가야돼 사운드를 안줘야돼 우리 여기있는거를 숨겨야돼 왼쪽 뭐야 왜 뒤에 있어 아 아 여기 뒤에 있네 아 너무 아깝다 까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여기 혼자 있었는데 아쉽다 아깝다 그치 아 여기 있을거 같았는데 아쉬워